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이고야... 근데 우리 엄마가 엄마도 신기가 있어 아 제가요? 어... 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신기 있다고 엄마 다 때려 맞추고 다 뭐 척척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뭐 엄마네 지금 엄마가 궁금한 거랑은 전혀 관계는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엄마네 집에 아프신 분 누구야? 몸이 좀 안 좋으신 분? 어... 저희 친정엄마 예전부터 그냥 그... 내병변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그냥... 머리 어지럽고 속 메스껍고 막 계속 막 지금 막 내 속에서 이게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그래 어... 그래요? 어... 엄마가 요새 좀 그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소화도 좀 잘 안되시고? 제가? 어... 그러면 우리 아저씨가 그런 거야 나는 이 두 분 사주 놓고 나서 이게 지금 계속 있어 울렁울렁거리고 빙빙 돌고 글쎄...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건데 내 몸이... 엄마 앉자마자부터 계속 왜 허트름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래... 내가 안 좋으려나? 엄마가 안 좋으면 엄마가 느꼈어야지 몸을... 근데 그런 건 좀... 어쨌든... 몸 조심해 엄마 건강 조심해... 이거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엄마 건강검진 언제 받아보셨어? 작년... 그때 괜찮았어요? 그때는? 특별하게... 혈액 쪽에... 혈액 쪽에... 혈액 쪽도 한번 둘러보시고 엄마가 지금 위아래가 열이 바뀌었어요 아... 순환이 안 된대 아... 아가 아니라 아... 엄마 건강상에 증상을 한 개도 못 느끼고 살아시는 거야? 아니요 작년에... 그... 신후염 신후... 그거 뭐... 신후염 신장 급성 신후염이 있었어가지고 그... 집 잘못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병은 또 갈 일이 있어 아... 위쪽으로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고 자꾸 이게 허트름이 나오거든요 엄마 진짜 건강 조심해 아... 왜... 엄마가 지금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고 신경 안 써도 될 일도 신경까지 같이 쓰고 있으면서 내가 내 몸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가을 때부터 잘... 엄마가 그 전에 스트레스 케어 잘하시고 넘겼으면 좋겠고 엄마 내가 어쨌든 간에 어... 2, 3년 상간에 사람 잘못 만나서 사람한테 본의 아니게 안 대도 되는 것들을 손을 대면서 금전의 손해수가 있고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뭔가 법적인 문제도 뭔가 이렇게 해결을 봤었어야 됐고 막 이런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또다시 그거를 반복할 거냐라 그래 아... 응? 또다시 그걸 반복할 거냐 엄마네도 지금 뭔가를 어... 부지를 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려면 엄마네도 제대로 알아보고 엄마네도 지식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 전혀 없이 또다시 뭔가 이렇게 바람에 누군가의 바람에 이끌려서 한번 다시 해볼까? 어...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왜? 진짜 잘 되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또다시 이게 그 앞전에 당한 것처럼 엄마네가 또 앞전에 당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엄마네는 이제 그때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쵸 네 엄마네 두 분 다 온기를 봤을 적에는 그 운이 절대 들어오지가 않아 남들이 지어놓은 거 갖다가 사갖고 세를 줬으면 좋지 엄마네가 뭔가를 지어서 땅을 다져놓고 지정을 닦아서 해놓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지식이 없어 네 맞아요 그냥 진짜 딱 당하기 좋은 케이스야 그랬었어 아무리 좋은 사람을 갖다 붙여놔도 엄마네가 엄마 권리 주장을 못하고 실성을 못 차릴 거야 하지 말을 해 뭔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었으면 하지를 안 하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하다 돈 덜 버는 게 엄마네는 이득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되도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는데 이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차라리 속 시원하게 네네 그러니까 앞전에도 저희가 너무 모네하고 너무 몰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그 말이 그냥 전문가가 한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알고 갔더니 다 속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 솔직히 사기꾼들도 가서 엄마는 해야 돼요 나 전문가요 라고 하면 엄마는 전문가야 네 맞아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은행일 볼 줄도 모르고 도면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 집을 지어서 뭔 전세를 넣고 월세를 받고 뭐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대 이제 안 하고 이제 지어 놓은 거를 저희가 좀 사면 사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토지도 그냥 매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또다시 주변에서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렇죠 지금 토지를 그냥 매매를 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지어서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적으로 많은 이익이 생기니까 그리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도 그냥 월세로 이렇게 하면 노후대책 재테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고 그리고 엄마네가 뭔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아무리 그 주변 상관에 월세가 필요하고 전세가 필요해서 집이 잘 나갈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엄마네 터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못 버텨 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기로 해서 다 나가실 거야 계속 바뀔 거야 사람이 그럴 건데 뭐하러 거기다 집을 지어 조건이 좋아도 그 안에 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을 밀어내요 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럴 건데 뭔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거기 터 서 있잖아 어지러워 아 그래요? 어 거기 아마 캐보면 밑에 돌도 많이 나올 거고 뭣도 많이 나올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니까 근데 그 땅 터 자체가 거기 그 마을 이름 자체가 지렁골이라고 그 지렁골이라는 말 자체가 하도 땅이 질어서 지렁골이거든요 그 안에 그 안에 안이 그 수분이 많고 네 그런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이 누워서 잘 수가 없는 터야 너무 쎄 아 그래요? 원래 왜 우리 집 지으려고 땅 파고 뭐 하려면 바위도 생기고 뭣도 있고 하면 막 일이 복잡하고 파도 파도 그런 게 나오면 닦아야 되고 한단 말이죠 난 자꾸 그 파도 파도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자꾸 돌멩이가 생각나고 바위가 생각이 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터가 그만큼 쎄 엄마 근데 거기다가 사람이 들어 누워서 자면 살아 있는데 시체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그 터에서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있겠어요 엄마네가 즉 우리가 살게요 라고 해도 말리고 싶은 심정인데 지금 거기에 뭐 공정을 지었으면 지었을까 뭐가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 누워서 살 곳은 아니래요 아 그래요? 응 그러면 거기는 집 짓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나는 조금 탈이 많을 걸로 보여 저 그게 너무 고민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시작도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오고 엄마 내가 앞전에 당했던 거 똑같은 것도 당하지 마세요 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아싸리 손도 일치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당할 것 같으면 엄마 내가 앞전에 뭔가를 당했을 때 이거 다 지금 해결됐어? 아직도 진행 중이죠? 아니 그 거의 빚이라던가 이런 거 그렇죠 빚은 빚은 계속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빚은 아닌가 봐 있죠 그러니까 끝이 안 났대 끝이 안 나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거를 반복시켜서 또 빚을 내갖고 또 지워야 되는데 이거를 그리고 이게 잘 돼서 이게 갚아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지 그것밖에 안 보여서 이제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났긴 했지만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은 아직도 나고 더 많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너무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이제 이제 건설회사 대표님은 이제 한 번 더 제기해 볼 요령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그게 많을 거야 네 거기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런 땅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 업체에서 그리고 엄마네만 그런 제안받을 게 아닐 거예요 그럴까요? 네 워낙 땅이 또 지금 저희 그 지역의 땅이 저희 땅이 워낙 좀 값이 좀 나가고 하는 땅이다 보니까 차라리 더 올랐을 때 팔거나 뭐 이랬으면 모를까 제가 지금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희는 지금은 뭐 건들지 말라고 차라리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거를 그렇게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지인이 있을 때 지금 건축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사람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요 이번이 기회인데 이게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데 못 버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초조함 같지 왜 그거에 확 이렇게 그래 저희는 지금 이제 이게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반 년 살아놓고 반평생 살아놓고 뭘 갖고 그래 벌써 근데 이때껏 많이 벌어놓은 걸 조급함 잠시 내려놔요 오래 지나고 나서 근데 너무 이때껏 좀 많이 벌어놓은 걸 너무 한순간에 많이 잃어버렸더니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저희가 근데 애초에 그 땅 잘못 건드렸잖아 그 앞전 땅 거기서 텅텅한 거 탈난 거야 네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 그걸 괜히 건드려놓고 네 잘못 건드렸다고 그렇게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땅을 거기서 그냥 지키지 그랬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땅이고 근데 저한테 잘 맞는 제가 거기에 아마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욕심이 화가 돼서 그만큼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